그룹 마마무, 마마무의 멤버 문별이 돌아왔다. 그녀의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 스타리트 오브 틴케, 스탈릿 오브 트윙클의 발매를 앞두고, 문별은 여러 직업군을 완벽하게 수화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오늘, 14일, 0시, 문별은 공식 SNS를 통해 새 앨범의 세 번째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문별은 스킨케어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서 맑고 투명한 매력을 발산하며 눈길을 끌었다. 그녀의 피부는 마치 별빛처럼 빛나며,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보는 이들을 매료시킨다, 하지만 문별의 변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그녀가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어, 마치 청춘 로맨스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보인다. 이 사진은 케이블 채널 TVN 드라마 선제없고 티어의 명장면을 패러디한 것으로, 문별만의 긍정적 에너지가 돋보인다. 이처럼 문별은 컴백 전부터 아이돌, 예능인, 쇼호스트, 앵커 등 방송계의 다양한 직업군을 완벽하게 수화하며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기고 있다. 이번 스타워리트 오브 틴켈은 문별이 지난 2월 발매한 정규 1집 스타워리트 오브 뮤즈, 스탈릿 오브 뮤즈, 리패키지 앨범으로 기존 수록곡의 신곡 4곡을 추가한 앨범이다. 특히, 타이틀곡 내 친구의 친구 얘기인데, 이즈 디스러브, 는 문별의 랩, 보컬, 퍼포먼스를 아우르는 앨범에 주목할 만한 곡이다. 스타워리트 오브 뮤즈로 이미 뛰어난 올라운더, 아티스트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했던 문별은 스타워리트 오브 틴켈을 통해 또 다른 반짝이는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별의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 스타워리트 오브 틴켈은 오는 21일 오후 6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그녀의 새로운 모습과 음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문별이 또 어떤 놀라운 변신을 선보일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팬들은 그녀의 다채로운 직업군과 매력적인 콘셉트 포토를 통해 그녀의 새로운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한층 높이고 있다. 그녀의 오브 뮤즈로 간식을 배列한다. 그녀의 빅 bae 그녀를 보면 빅, 엄청난 여름